야 이거 진짜 이거 그럼 이거 한잔 해 한잔 해 한조롬 주인 아저씨 저 있잖니 진동제 먹고 있어 잠깐만 있어 소추네가 찍었겠어 나 아까 속었다니까 아 아 링기랑 좀 맞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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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일어나가는 중 좋아 와 바삭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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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빈씨가 비벼 먹는데 누구예요? 호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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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빈 술도 미가 막힐어. 우리 새우는 진짜 진짜 매워요? 아니 안 매워요. 좋아서 그리 찍히냐옹 안 매우도 찍었는데 천천히 아니 같이 숙여요. 잘 쓰지 말고 만년을 입 밖 했다 이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?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? 나한테 얘기했어? 응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몰랐잖아 나도 몰랐어 기분 나면 아니 얘기를 해야지 뭔 얘기를 해 알아들어야지 아니 난 몰랐지 언니 내가 가게 갖다 놔 이러잖아 통을 해 어 그랬어? 아니 나 통 가져왔어 내꺼는 갖고 왔어? 그럼 통 안 갖고 왔다네 내가 언제 안 가져왔어? 통 없다네 집에 어디 갔다 왔어? 차 트롱크에서 그냥 담았는데 아줌마꺼 먼저 뭘 내 꽃도 담아 아 먼저 담아야지 네 얼른 통 가져와요 빨리 빨리 통 갖고 네 거기 여기 발표하다가 쓰시면 빨리 키워봐 그래 지금 나 통 안 갖고 통 안 갖고 안 갖고 온 줄 알고 지금 내 통 가져왔는데 나 통 가져왔어 난 내 통 큰 거 가져왔어 그래 빨리 통 갖고 네 네 네 네 네 네 나한테 안 갖고 왔다 그래 내가 통 가져왔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